그러니까 영양소들이 문제가 X가 안되죠. X가 물이 갈 수 있다. 저는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외부에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정말 많이 질문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먹는 영양제들 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칼슘, 어떤 분들은 마그네슘, 어떤 분들은 비타민, 어떤 분들은 미네랄 등등. 그래서 정말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1, 200가지도 아니에요. 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거기에서 뭐라고 하죠? 섞인 것들. 그리고 또 종합 영양제라고도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든 부분까지 비싼 거는 정말 비쌉니다. 뭐 추추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X 추추도 있고요. 근데 저는 항상 한결 같아요. 영양제는 먹을 필요가 없다. 한결같이 그 대답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모린가를 갈아서 먹는다? 괜찮아요. 인삼을 내가 분말로 갈아놨다가 꿀에 한 숲에 타서 먹는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네랄을 어딘가에서 빼서 먹는다. 동물성 어디서도 빼고 칼슘을 빼고 그죠? 바다에서 생선에서도 빼고 아미노선 같은 것. 그리고 또 셀레늄을 어디서 뺏어 먹는다. 요즘에는 뭐 그래서 그게 천연이냐 인위적인 거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인위적인 천연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 성분 자체가 중요하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영양 보조제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복잡합니다. 영양제 보시면. 뒤에 보시면 정말 복잡해요. 좋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복잡함은 나빠요. 그런데 인위적이지 않은 상추는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상추 한 잎사귀 하나. 단순하죠. 그런데 상추 잎사귀 하나예요. 영양제가 수십 가지 영양제가 들어있지만 상추는 몇백 가지에서 천 가지의 영양제가 들어있어요. 대박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어서 팔아도 단지 우리에게 부작용만 있을 뿐 우리가 먹는 상추나 민들레나 콩이나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세부 정밀 분석을 해보면 영양소의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추만 먹을 필요는 없어요. 밥도 먹으면 되고 견과류도 먹으면 되고 그러면 알아서 영양이 섭취가 되고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영양제는 그렇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모아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되게 많이 부담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먹었을 때 그냥 이거예요.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지 나트륨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나트륨을 먹으려다 보니까 정지염을 쓰는 거죠. 나트륨은 뭘까요? 소금은 소금인데 미네랄 다 빼버리고 나트륨이라고 하는 짠맛, 염화나트륨 중에 정지염 NACL이라고 하는 염화나트륨, 소화나트륨의 합성어죠. 그런데 이게 뭔가 우리가 정지염 같은 경우는 다 제거합니다. 불순물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미네랄 다 제거하고 단지 퓨어를 만들었어요. 퓨어가 이럴 땐 좋지 않아요. 퓨어가 나쁜 것은 올리브유, 소금 이건 퓨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꿀은 좋아요. 퓨어 허니. 퓨어 솔트나 퓨어 올리브유는 저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먹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순수 짠맛을 낼 수 있어요. 되게 아주 심플하게 맛을 낼 수 있죠. 그 본연의 맛을 살린다고 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나트륨만 들어왔을 때, 그냥 제가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나트륨만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다른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나트륨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겠죠. 혈압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부종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산투압이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미네랄 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네랄 소금은 그냥 물을 그대로 분자화시켜 소금을 만든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들어있어요? 다른 소금에 비해서 26%의 비중의 미네랄이 추가로 들어있어요. 나트륨은 왜? 그러니까 소금을 먹어도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중에 마그네슘이나 칼륨이나 기타 여러 가지 86종의 미네랄, 90종 가까이 되는 소금의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해가 안 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현미를 먹으면 홀푸드라고 하죠. 현미는 완전식품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그냥 그것이 소화가 돼요. 흰 쌀 먹지 않고 현미 쌀을 먹게 되면 현미의 껍질과 눈이 소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때 우리가 흰 쌀만 먹으면 혈당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쫙 올라가요. 그런데 현미를 먹으니까 현미에 있는 섬유질이, 껍질의 부위에 섬유질이 소화되는 시간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 피크가 쭉 안 올라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양의 쌀을 먹어도 현미 쌀을 먹는 것과 흰 쌀을 먹는 것이 다르듯이 마치 영양소를 여러분 드실 때 한쪽 부분만 과하게 먹게 되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적 요소가 우리 몸에서 상실되거나 부담을 갖게 돼요. 그래 현미 쌀이 좋은 거예요. 현미 쌀 중에 나는 밥을 흰밥 먹고 따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먼저 저는 흰밥 밥 먹을 때 흰밥 먹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결을 먹을게요. 제가 웃으면서 소도 아닌데요 쌀결을. 소밥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오히려 더 해롭다고. 왜냐하면 쌀 먹을 때는 현미 겨가 없어서 쌀 껍질이 없어서 소화의 시간에 문제를 주고 혈당에 문제를 주고. 그다음에 쌀결을 먹을 때는 전분이 없으니까 얘를 소화시켜요. 얼마나 힘들어? 한 스푼, 두 스푼 먹으면 나중에 소화불량이 생기고. 이걸 합쳐서 먹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그 부분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소들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비타민 A를 드시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아미노산을 드시든 헬슘을 드시든 아니면 베타카루틴 이런 수많은 것들을 이름하에 있는 것들 드실 때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영양제를 먹을 때 영양제 함량을 낮은 거를 추구해요? 높은 거 추구해요? 높은 거 추구하죠? 대부분 이 영양소 안에는 딸기 몇백 개가 들어있고요. 바나나 천 개가 들어있고요. 이런 영양제 먹고 싶어요? 아니면 영양제 한 통인데 바나나 한 개로 만들었습니다? 뭐를 드시고 싶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영양제를 설명할 때 이 영양제 한 통에는 여러분들이 드시는 트럭 한 대분에 채소가 들어있습니다. 아니면 이 영양제 한 통에는 그냥 민들레 한 주먹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거 먹고 싶어요? 한 트럭 들리는 거 먹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뭐만 가져오냐면 그냥 고영양제인 것들.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죠. 간이 무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양제 섭취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